침을 뱉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침을 좀 더럽다고 생각해서 침을 뱉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답이 뭔가요? 5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죠? 우리 몸에서 침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분해시키는 작용이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침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면역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 침은 하루에 1리터라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몸에서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1차적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을 뱉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침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몸을 잘 머금고 있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침을 자꾸 뱉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을 소중하게 만들어져요.